와우 네 저 인사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기초 무브 안녕하세요 시기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각자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뻐요 이쪽부터 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실리저 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원군이 되고싶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줘서 되게 기쁘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서 너무너무 신이다 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클로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네 이렇게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가 며칠 전까지 활동했던 안녕 인사해라는 곡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수록곡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사비공 달패 콘서트에 저희 실리저가 함께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아니 아까 대기하면서 봤는데 불꽃축제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되게 되게 길고 재밌는 즐길거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축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자연경관이 진짜 진짜 좋고 문화재가 보존이 완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이랑 부여에 여행을 자주 왔거든요 오 짱이다 근데 이런 부여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재밌는 무대 많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오 맞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부여가 고양이셔가지고 제가 부여에 놀러 온 적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대 초반 연습생 하기 전까지 되게 많이 놀러 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비공에서 저희가 공연도 해보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진짜 정관이 아름다워요 그니까요 불가 엄청나요 정관이 너무 좋아요 정관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여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저희 대신에 열심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남은 곡들 있잖아요 제가 곡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 좋아 I'm OK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저의 자유분방함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저희 오로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맞아요 오로라를 할 때 응원법이 있어요 응원법이 있어요 응원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보세요 시원한오늘밤 하면 오로로라라 오로로라라를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넷 시원한오늘밤 오로로라라 오로로라 오로로라 잘해요 잘해요 오늘이마도 잘하네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부러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